네, 광어 밭입니다. 광어 밭 도착했대요. 그리고 지하 회장님께서 끝나고 나서 고맙다, 너 때문이다, 감사한다는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고 합니다. 대변인 좋네. 놀래미로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전해주세요. 놀래미로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전해주세요. 많이 놀라겠네요. 놀래미를 냉동시켰다가 맞아봐봐. 얼마나 아픈가. 골 깨질거리요? 어머나, 말대꾸하는 거 봐. 아니, 저는 형님 원래 명랑 낚시를 하려고 그랬으니까요. 이게 명랑하냐고, 이봐. 뭐 말같은 소리, 이게 명랑해? 이게 명랑이야? 이게 명랑이야? 이런 건 명랑 운동회를 하지. 이게 명랑이냐고. 제가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. 본의 아니게 아니고, 왜 사기를 쳐. 저기들 저분들도 저게 명랑해? 니가 볼 때 저분들이 명랑해 보여? 불행해 보이잖아. 거울에 비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.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초등학교도 반량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너 같니? 제 행실을? 쟤 몰라, 아무것도 지금도. 모른다니까, 진짜. 이건 몰라, 진짜. 잠시만요. 한 대 맞아야 돼. 가자, 가자. 아니. 야, 하자, 야. 내가 붙잡았지 않으니까. 아니. 야, 하자, 야. 내가 붙잡았지 않으니까. 아니, 확 올라와야지. 그 생각을, 칠판에. 진영아, 어차피 저녁에 놀림으로 맞아. 아, 그렇습니까? 탈거는 야무지게 친단 말이야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 나 진짜. 아휴, 진정아. 아휴, 힘들구나. 아휴, 진정아. 진짜 강오 좋아해, 진정아. 괜찮아. 그만해. 아휴, 이제 그만하게 됐어, 양진아. 진짜로 내가 시점이 아니고. 야, 진짜로 내가 오늘. 아휴, 진정아. 나야 돼. 이르치만. 우리 4살만이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. 아빠가 과거 잡고 온다고. 과거 먹고 진다고. 나 집에 가서 뭐라고 해. 아이 그만해. 그만해. 내가 그냥 와. 우리 형. 저기 방에 재워요 형. 너무 했어요. 그만해. 정신이 확 돼. 멀미가 심해서. 물이에요. 생쇄요. 멀미가 갑자기 와서. 낚시하러 가겠습니다. 고급지네. 연기가 깠네. 아 좋아.